크론병 잎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인 크론병 잦은 복통과 설사 때문에 일상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크론병 환자도 충분히 학교, 직장생활, 운동, 취미, 여행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증상이 악화했을 때 증상 완화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면 바로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죠. 여행할 땐 자신의 상태에 대해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복용하는 약의 이름, 성분명, 용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약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때 세균성 장염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세균성 장염은 크론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물은 가급적 사먹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크론병은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임신 중 사용되는 크론병 약물이 태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염증이 심할 때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을 때는 주치의와 상담에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신중히 투여하세요. 그리고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한약을 먹거나 식이요법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핀다고요?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크론병 성실하게 관리할 때는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